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 중국어 김선영입니다. 2주만에 끝내는 비즈니스 중국어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신입사원편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단어명 한번 같이 보실게요. 저는 김선영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의 상황 이미지 예시를 한번 보실까요? 첫 만남이에요. 직접 만나는 건 이제 처음으로 서로 이제 명함 주고받으면서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의 상황 예시 한번 스토리 볼까요? 자, 먼저 이러한 상황이에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선영입니다. 자기 이름 소개하죠. 저는 중국 시장을 맡고 있어요. 자, 자기가 맡은 영역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 안녕하세요. 저는 앞으로 같이 일하게 된 최경희입니다. 그 사람이 또 설명을 했어요. 이게 제 명함이에요. 자, 여기 명함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그 다음에 계속 한번 볼게요. 당신의 이름을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어요. 어, 이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다음에 어, 계속 뵙고 싶었어요. 줄곧 뵙고 싶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우리가 드디어 만났네요. 자, 직접 만나는 건 처음인 상황인 거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고요. 마지막 마무리는요.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자, 오늘의 이 상황 예시를 중국어로 한번 표현을 해볼 건데요. 중국어로 표현하시려면 여러분, 우리가 또 필요한 어휘들이 또 있어요. 그죠? 자, 필수 어휘들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의 단어 첫 번째입니다. 책임지다라는 뜻이에요. 자, 성주 잘 지켜서 한번 발음 가볼까요? 푸즈. 그렇죠. 푸즈. 여러분, 주의하실 게 제 하시면 안 돼요. 그죠? 다시 푸즈. 푸즈. 즈. 발음 주의해 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단어 가볼까요? 함께 라는 뜻이죠. 이치. 한 번 더. 이치. 그렇죠. 다시 한 번. 이치. 좋습니다. 그 다음은요. 함께 일하다 라는 뜻이에요. 공시. 그렇죠. 사성을 정확하게 살려주셔야 돼요. 다시 한 번. 공시. 우린 늘 사성에서 너무 약해요. 여러분, 사성 자신 있게. 다시 한 번. 공시. 그렇죠. 함께 일하다. 공시. 좋아요. 그 다음 단어 봅니다. 명함. 명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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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 다음 단어는요. 듣건대. 뭐뭐라 하더라. 팅쇼어. 팅쇼어. 일석 무너지지 않게. 팅쇼어. 그죠. 자, 그 다음은요. 뭐뭐 한 적이 있다. 경험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앞에다가 동사를 붙여서 표현합니다. 동사한 적이 있어. 고. 그죠. 경성이에요. 여러분, 성조 없어요. 고. 고. 그렇죠. 앞에 단어 바짝 붙여서 표현하시면 돼요. 한 적이 있다. 그 다음 단어. 여러분, 우리 이거 되게 많이 봤던 글자예요. 하오. 우리가 알고 있는 하오는 무슨 뜻이죠? 하오. 우리는 좋다. 우리가 이 뜻을 알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품사가 좀 살짝 바뀌었어요. 정도부사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아주, 매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한 번 읽어볼까요? 하오. 하오. 그렇죠. 회화에서 되게 많이 쓰여요.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은요. 명성이라는 뜻으로. 따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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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자, 그 다음 단어는 마침내라는 뜻으로. 종유. 종유. 한 번 더. 종유. 그렇죠. 자, 하나 더 볼게요. 돌보다 라는 뜻입니다. 관저. 관저. 그렇죠. 관저. 여러분, 줄 발음 주의하세요. 다시. 관저. 좋습니다. 관저.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오늘 배운 이 단어들을 가지고 한 번 문장을 표현을 해볼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 문장이었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선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국어 인사 표현할 때요. 되게 다양한 표현들이 있죠? 니하오.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거. 자, 니하오를 조금 존중 표현으로 우리가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볼 거예요. 어떻게 표현 가능합니까? 그렇죠. 닌하오. 안녕하세요. 닌하오. 자, 그다음에 내 이름을 표현을 할 때는요. 이렇게 불립니다. 저는 모모라 불려요라고 하는 지하오. 동사 써주시면 돼요. 자, 모모라 불리다 한 번 더 지하오. 그렇죠. 그다음에 뒤에는 여러분 중국어 이름을 표현으로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 중국어 이름 넣어주시는 거예요. 제 중국어 이름은요. 이렇게 말해요. 진시닝 다 일성이에요. 네, 그러면은 여러분 이름 넣어주세요. 저는 제 이름 넣어볼게요. 같이 갈게요. 시작. 닌하오. 워져 진시닝. 한 번 더. 닌하오. 워져 진시닝. 그렇죠. 자, 이름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저는 중국 시장을 맡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책임지다 라는 동사 뭐 배웠죠? 푸즈. 그렇죠. 다시 한 번. 푸즈. 자, 푸즈라는 단어 사용해서 가볼게요. 워 주야 후즈 중국어 시장. 그렇죠. 다시 한 번. 워 주야 후즈 중국어 시장. 중국 시장을 저는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워 주야 후즈 중국어 시장. 그렇죠. 자, 여러분 중국 시장을 담당하고 있어요. 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단어를 조금 다른 단어로 한번 또 응용을 한번 해볼 거예요. 저는 해외 시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자, 해외 시장은요. 중국어로 이렇게 표현해요. 국외 시장. 한 번 더. 국외 시장. 자, 그럼 이제 문장에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워 주야 후즈 국외 시장. 그렇죠. 다시 한 번. 워 주야 후즈 국외 시장. 또는 아시아 시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거.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아시아를 중국어로는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럼 아시아 시장 뭐라고 표현하죠? 야주 시장. 자, 그러면 저는 아시아 시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워 주야 후즈 야주 시장. 그렇죠. 다시 한 번. 워 주야 후즈 야주 시장.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응용 표현까지. 여러분 필요한 부분은 메모해 두시고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원래 우리 문장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끊지 않고 바로 이어서 갑니다. 저랑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닌하오. 워 주야 후즈 중국 시장. 좋아요. 자, 그랬더니 이어서 뭐라고 하는지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앞으로 같이 일하게 된 최경이라고 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보시면 여러분 같이 일하다. 우리 함께 일하다. 무슨 단어 공부했죠? 공시. 그죠? 자, 공시 써서 가볼 거예요. 자, 먼저 안녕하세요. 니허. 자, 이제 앞으로. 이허. 앞으로. 당신과 함께. 자, 우리가 문장이 되게 길지만 또 이렇게 필요한 부분을 묶으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죠? 너와 함께. 당신과 함께. 읽어볼까요? 끊니 이치. 다시 한 번 끊니 이치. 당신과 함께. 끊니 이치. 당신과 함께. 끊니 이치. 그렇죠. 같이 일하다. 공시. 그죠? 그래서 본인 이름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또 한 번 가볼게요. 천천히 다시 한 번 갈까요? 니허.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표현을 해요? 어, 제 명함입니다. 이것은 나의 명함이다. 자, 명함. 명핸. 단어 써서 가볼까요? 즈시 워드 명핸. 다시 한 번. 즈시 워드 명핸. 명함을 내밀며. 즈시 워드 명핸. 제 명함이에요. 즈시 워드 명핸. 자, 이번에는 명핸이라는 자리에다가 또 다른 단어를 넣어서 한 번 표현을 해볼까요? 자, 명함 대신에. 어, 이게 제 휴대폰 번호입니다. 자, 휴대폰 번호를 적어서 드리면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쇼지 하옹마. 쇼지 하옹마. 그렇죠. 만약에 명함이 없는 경우. 다시 한 번. 쇼지 하옹마. 그렇죠. 자, 그럼 이것은 제 휴대폰 번호예요. 응용 갈까요? 즈시 워드 쇼지 하옹마. 한 번 더. 즈시 워드 쇼지 하옹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가 또 다른 거. 이메일 주소를 적어줄 수도 있어요. 그죠. 자, 이메일 주소 가볼게요. 요샹디쥬. 요샹디쥬. 자, 이것은 제 이메일 주소입니다. 즈시 워드 요샹디쥬. 즈시 워드 요샹디쥬. 좋아요. 우리가 이렇게 응용을 해봤어요. 자, 그럼 우리 원래 문장 다시 한 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니하오. 워슈 이호 끈이 이치 공시드 쥐징. 즈시 워드 명핸. 좋아요. 짜자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 중국어 김선영입니다. 오늘의 단 한 명 한 번 같이 보실게요. 김 부장님 지금 자리에 안 계십니다. 네. 김 부장님에게 서류를 전달하러 이제 사무실을 방문한 상황이에요. 근데 마침 김 부장님이 회의 중이신 거죠. 자, 그래서 부재 중이십니다라고 표현하는 상황입니다. 자, 사진과 함께 한 번 우리 상황 예시 살펴볼게요. 먼저 김 부장님 계신가요? 하고 이제 방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오, 지금 자리에 안 계세요. 무슨 일이시죠? 그랬더니. 아, 저는요. 땡땡 회사에 장과장이라고 하는데요. 서류 한 분을 전달 드려야 해서요. 자, 그랬더니. 아, 김 부장님이 지금 회의 중이시거든요. 제가 회의 끝나면 전화 드릴게요. 괜찮으실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부재 중이십니다. 회의 중이십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한 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상황 예시를 표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단어들. 오늘의 단어 첫 번째는요. 해야 한다라고 하는 조동사입니다. 읽어볼까요? 사성입니다. 여. 내려주세요. 여. 그렇죠. 한 번 더. 여. 좋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어 보실게요. 여러분, 이 단어 한 번 읽어볼까요? 개. 개. 그죠? 얘는요. 여러분, 주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조금 더 우리가 쉽게 기억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뒤에다가 이제 A와 B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A에게 B를 주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A에게 B를 주자. 네, 바로 이중 목적어라고 해서 목적으로 두 개를 연달아서 표현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읽어볼게요. 주다. 개. 개. 그죠? 자, 그래서 A에게 B를 주다. 우리 이렇게 기억할게요. 한 번 더. 개.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는요. 문서를 세는 단위죠. 자, 한 부, 두 부라고 해요. 자, 문서 세는 단위. 푼. 푼. 그죠? 여러분, 사성이에요. 한 번 더. 푼. 자, 그럼 문서는 뭐라고 하나 볼게요. 원진. 원진. 올렸다 드릴까요? 원진. 좋습니다. 자, 그다음 단어 볼게요. 하는 중이다라는 뜻이죠. 쩡쩔. 둘 다 여러분 사성으로 내려주세요. 한 번 더. 쩡쩔. 쩡쩔. 그렇죠. 이 단어는요. 여러분. 우리가 쩡이라는 단어를 생략하고 쩔이라고만 써도 돼요. 그래서 쩔이도 뭐뭐 하는 중이다. 쩡쩔이도 하는 중이다. 사실 여러분 쩡만 써도 하는 중이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조금 사용에 있어서 제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일단 두 개만 기억하실게요. 하는 중이다. 뭐라고 표현한다고. 고요. 두 글자로는 쩡쩔. 그렇죠. 그다음에 한 글자로는 뭐라고 한다고요. 쩔. 네, 이 두 개 여러분 일단 기억해 주세요. 그다음에 회의를 하다라는 뜻입니다. 동사 형태죠. 회의를 개최하다. 읽어볼까요. 카이후에. 한 번 더. 카이후에. 한 번 더. 카이후에. 그렇죠. 여러분 회이라고 하는 건 사실 회의의 줄임말이죠. 회의는 뭐라고 할까요. 회의. 그렇죠. 회의. 원래는 카이후에. 자, 이렇게 세 덩어리로 표현할 수 있는 뜻인데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줄였어요. 뭐라고 줄였어요. 카이후에. 회의를 개최하다. 뭐라고요. 카이후에. 그럼 회의를 뭐라고 한다고요. 회의. 그렇죠. 자, 그다음 단어 볼게요. 끝내다. 마치다. 라는 뜻입니다. 지에슈. 지에슈. 마치다. 지에슈. 올렸다가 확실히 내려주세요. 한 번 더. 지에슈. 좋아요. 자, 그다음은요. 회답하다. 회의. 올릴게요. 회의. 한 번 더. 회의. 그렇죠. 그다음은요. 전화라는 뜻입니다. 뎀화. 뎀화. 그렇죠. 한 번 더. 뎀화. 네, 사성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배운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문장을 한 번 표현을 해볼까요. 김 부장님 계신가요. 자, 김 부장이라고 하는 표현 우리가 호칭할 때 오가에서 공부했었네요. 자, 부장이라고 하는 부장 앞에다가 성을 붙여볼게요. 진 부장 그죠 계신가요. 있다라고 하는 동사 뭐 썼어요 우리 사이 그죠 자, 가볼게요. 진 부장 자이 마. 계신가요 있나요 한 번 더 진 부장 자이 마. 진 부장 자이 마. 그렇죠. 한 번 더 진 부장 자이 마. 김 부장님 계신가요 그랬더니 지금 자리에 안 계십니다. 부재 중이십니다. 부재. 보살 라고 표현이 가능하겠죠. 안 계세요 타 시엔 자이 보살. 지금 안 계십니다 타 시엔 자이 보살. 보살 부재 그죠 부재 중 없어요 안 계세요. 이어서 볼게요.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일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 뭐라고 해요. 시. 그럼 무슨 일 뭐라고 할까요. 시. 그죠. 자, 섬 뭐. 뒤에 명사 붙였어요. 자, 무슨 일이 있나요. 니 요. 섬 뭐. 시. 좋습니다. 니 요. 섬 뭐. 시. 한 번 더. 니 요. 섬 뭐. 시. 이제 한 문장으로 한 번 붙여볼게요. 타 시엔 자이 보살. 니 요. 섬 뭐. 시. 시. 그녀는 지금 안 계세요. 무슨 일이 있으시죠. 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자, 다시 한 번 우리 읽어 볼게요. 진 부장 자이 마. 타 시엔 자이 보자. 니 요. 섬 뭐. 시. 좋아요. 자, 그럼 무슨 일이신가요. 라는 말 대신에 우리가 한 번 다른 단어로 한 번 응용을 한 번 해볼게요. 누구시죠.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누구시죠 할 때 우리가 어느 분이신가요 라고 하는 어느 라는 의문 대사를 사용합니다. 자, 나. 우리 공부했었던 단어네요. 자, 당신은 어느 분이신가요. 누구신가요. 닌 시 나 왜. 닌 시 나 왜. 응. 누구시죠. 닌 시 나 왜. 굉장히 정중한 표현이에요. 니의 존칭 표현까지 썼죠. 어느 분이라고 하는 또 존칭. 왜 이를 썼죠. 다시 한 번. 닌 시 나 왜. 닌 시 나 왜. 그죠. 그 다음은요. 남기실 말씀 있으신가요. 라는 걸로 또 대체를 한 번 해볼게요. 남기실 말씀이 있나요. 없나요. 있니 없니. 여메요. 여메요. 그죠. 남길 말. 뭐라고 표현해요. 류현. 류현. 자, 이제 붙여서 가볼게요. 여메요. 류현. 남기실 말씀 있으실까요. 여메요. 류현. 여메요. 류현. 좋습니다. 자, 우리가 이 해당 문장을 충분히 응용 가능하다라는 점 체크해 주시고요. 여메요. 류현. 굉장히 유용한 보너스 표현입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짜자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 중국어 김선영입니다. 오늘의 단어명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오늘 회의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네. 오늘의 상황은요. 회의 일정을 대화하는 상황이에요. 회의의 순서를 물어보는 거죠. 자, 이미지 같이 보시면서 볼게요. 첫 번째 상황. 오늘 회의 일정이 어떻게 될까요. 단어명이었죠. 자, 그랬더니 이미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저희 회의 내용이에요. 라고 하면서 오늘의 회의 내용을 총 세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자, 좀 내용이 깁니다. 여러분 잘 봐주세요. 우선 이사님의 회사 소개가 있고요. 이어서 합작 계획을 토론하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합작 여문을 듣겠습니다. 네. 회의를 총 세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자, 어떻게 표현하는지 오늘의 메인 페이지니까 여러분 잘 봐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회의 내용을 그럼 기록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물어봤어요. 네. 저희가 회의를 기록하겠습니다. 회의 후에 제가 참고용으로 팩스 한 부 보내드릴게요. 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자, 오늘의 상황 예시 잘 이해해 주셨죠. 그러면 필요한 대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단어입니다. 오늘의 단어 첫 번째 회의 일정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가볼게요. 이층. 그렇죠. 사성, 이성. 한 번 더. 이층. 좋습니다. 한 번 더. 이층. 회의 일정. 자, 그 다음에 내용. 자, 여기서는요. 여러분 발음 조금 주의해 주실 단어가 있어요. 요거 우리 성모 주의해야 되죠. 같이 읽어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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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좋아요. 여러분. 용. 막 이렇게 한국어 전화하시면 안 돼요. 네. 그 다음은요. 상황입니다. 진쿵. 그렇죠. 한 번 더. 진쿵. 상황. 진쿵. 왕. 발음 살려주세요. 진쿵. 그렇죠. 자, 그 다음. 우선. 맨 먼저 3단계로 우리 이루어져 있었죠? 그 첫 번째예요. 읽어볼게요. 쇼신. 그렇죠. 한 번 더. 쇼신. 맨 먼저 처음으로 쇼신. 그 다음 이어서 라는 뜻이에요. 이어서 계속해서. 찌쩌. 찌쩌. 그렇죠. 한 번 더. 찌쩌. 좋습니다. 그 다음 단어는요. 맨 마지막으로 최후에 라는 뜻이죠. 읽어볼게요. 쥐호. 다시 한 번. 쥐호. 다시 한 번 갈게요. 쥐호. 그렇죠. 제일 마지막으로 라는 뜻이에요. 오늘은 회의의 일정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표현을 해볼 거예요. 이 단어들 여러분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네. 같이 읽어볼게요. 한 번 더. 쇼신. 그렇죠. 찌쩌. 그 다음 쥐허. 좋습니다. 그 다음 단어는요. 말하다 라는 뜻이에요. 토론하다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단. 단. 그렇죠. 동사네요. 한 번 더. 단. 좋아요. 그 다음은요. 계획하다 라는 뜻입니다. 쥐화. 그렇죠. 한 번 더. 쥐화. 둘 다 사성이에요. 한 번 더. 쥐화. 좋습니다. 그 다음은요. 기록 또는 기록하다 라고 쓰이는 단어. 읽어볼까요. 쥐루. 그렇죠. 그렇죠. 루 발음 주의해 주세요. 쥐루. 좋아요. 한 번 더. 쥐루. 좋습니다. 마지막 단어는요. 참고 또는 참고하다. 저거 여러분 어떻게 발음하실까요? 칸 하실 거예요. 캔 하실 거예요. 안 돼요. 그렇죠. 어떻게 발음하죠? 찬카어. 그렇죠. 한 번 더. 찬카어. 다시 한 번 갈게요. 찬카어. 쥐 발음 주의해 주세요. 쥐. 한 번 더. 찬카어. 참고하다. 찬카어. 좋습니다. 자, 오늘의 단어 여러분 같이 살펴보셨어요. 그러면 우리 대화에다가 한 번 녹여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오늘 회의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회의 일정 우리 뭐라고 표현했었죠? 이종. 그렇죠. 자, 이종이라는 단어 사용을 해볼게요. 자, 오늘이라는 찐티엔. 그렇죠. 회의의 일정. 회의의 일정은 무엇이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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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라고 물어봤어요. 자, 자연스럽게 한 번 붙여볼까요? 네, 가볼게요. 진탐 회의의의 일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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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그렇죠. 다시 한 번. 진탐 회의의의 일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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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오늘 회의 일정이 어떻게 되죠? 오늘 회의 일정은 뭔가요? 다시 한 번. 진탐 회의의의 일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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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음, 좋습니다. 자,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미 준비해 놓았어요 여러분 우리 이 문장 정말 많이 나오죠 이미 우리 어떤 단어 있어요 이 징 그죠 자 준비하다 뭐 있었죠 준비 잘 준비해 놨습니다 라는 표현 써볼게요 항상 이 징이라는 단어는 이거 우리 같이 동반해서 쓰죠 이미 잘 준비되었습니다 가볼게요 좋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미 잘 준비되어 있어요 한번 더 이 문장은 여러분 우리 정말 많이 나오니까 아예 통으로 잘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좀 더 자연스럽게 다시 가볼까요 우리 이미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 다음 이어서 볼게요 이게 저희의 회의 내용입니다 읽어볼게요 그렇죠 한번 더 이게 저희 회의 내용입니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럼 좀 자연스럽게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러면 내용이라고 하면서 계속 B가 설명을 합니다 이어서 볼게요 3단계로 나눠져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단어 잘 기억하기로 했었죠 3개 자 먼저 우선 맨 먼저 라는 뜻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렇죠 이 단어 여러분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한번 더 그렇죠 먼저 회사의 상황을 이사님 먼저 소개를 해 주신대요 자 첫 번째 상황이었어요 다시 한번 음 좋습니다 좋아요 다시 한번 시작 여기까지는 여러분 괜찮으시죠 먼저 이렇게 한대요 이사님을 청해서 그저 이사님이 회사 상황에 대해서 소개한대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갈게요 자 이어서 계속하여 라는 단어 있었어요 뭐 있었죠 제저 그죠 우리 제저 이 단어 한번 써볼게요 이어서 뭐 할 거냐면 재무 담당자 재무책임자가 단단 얘기할 거래요 뭐를요 합작 계획에 대해서 네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제저 칭 타이 우주관 단단 합작 기획 문장이 너무 길을 땐 여러분 우리가 한국어처럼 이렇게 잘 끊어서 읽어주시면 돼요 쉴 수 있어요 띄어쓰기 있어요 숨 쉬어야 돼요 여러분 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제저 칭 타이 우주관 단단 허주어 지화 네 좋아요 이 정도 그 다음에 이어서 다시 볼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 계속 똑같은 구조죠 타이 우주관 재무책임자가 단단 말한대요 단 말하다 그죠 뭘 말해요 허주어 지화 합작 계획에 대해서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어 하는 게 또 있어요 어떤 게 또 어 할까요 네 여러분 요거 보세요 단 말하다 그죠 어 말하다라는 걸 한 번만 얘기하면 되는데 왜 두 번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동사를요 두 번 얘기하는 걸 중첩한다고 해요 동사 두 번 할 때는 조금 더 부드러운 뉘앙스를 주는 거예요 가벼운 뉘앙스 그래서 말하다 이 정도의 딱딱함이 아니라 한번 말하다 좀 말하다 이렇게 부드러운 뉘앙스를 품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화제에서는 동사 두 번씩 얘기하는 게 엄청 많죠 네 여기 가볍게 체크해 주시고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처음부터 두 번째 문장까지 가볼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라는 거 있었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뭐 있었죠 그렇죠 마지막으로라는 단어를 한번 써볼게요 마지막으로는 듣고 싶대요 듣다다 동사 역시 두 번 얘기했죠 가벼운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듣고 싶대요 뭐를요 여러분의 합작 여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천천히 붙여볼게요 큰 구조는 보이시죠 좋아요 마지막 문제 한번 더 갈게요 그렇죠 이윤엔 할 때 위엔 발음 주의하시고요 한번 더 시작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합쳐해 볼게요 자 첫 번째부터 천천히 저랑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네 여러분 어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이 세 가지만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먼저 슈시엔 이어서 치즈 마지막으로 스에허 그렇죠 여러분이 회의 일정을 설명하실 때 이 뒤에다가 여러분의 순서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크게 3등분을 해서 설명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 중국어 김선영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요 2주 만에 끝내는 비즈니스 중국어 신입사원 편을 끝내고요 출장 계약 편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단어 면 같이 보실까요 창가 쪽 자리로 주실 수 있나요 자 여러분 우리가 출장을 가려고 이제 비행기 공항을 공항에 도착을 했어요 비행기를 탈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에 원하는 좌석을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과 함께 상황 예시 같이 보실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창가 쪽 자리로 주실 수 있나요 창가 쪽 자리를 좀 선호하는 사람이에요 어 죄송한데 창가 쪽 자리는 없습니다 지금 복도 쪽 자리만 남아 있습니다 복도 쪽만 남아 있대요 자 그러면 앞쪽 자리는 있나요 또 앞쪽을 또 선호하나 봐요 자 그랬더니 어 제가 좀 볼게요 한 분이신가요 네 아 그러면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자 앞쪽 복도 쪽 자리로 이제 자리를 정하게 됐네요 자 오늘의 상황 예시와 함께 필요한 단어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첫 번째 단어는요 번거롭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읽어볼게요 마판 마판 그렇죠 다시 한번 마판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단어로는요 기대다라는 뜻이죠 카오 카오 그렇죠 한 번 더 카오 그 다음 단어 볼게요 창문이라는 뜻입니다 창호 이 단어는요 여러분 칠라는 이 성모 발음에다가 오왕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발음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가볼게요 창호 그렇죠 창호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대다라는 카오와 창호 창문이라는 단어를 합쳐볼 거예요 창문의 기대다 무슨 뜻이냐면 창가 쪽이라는 뜻이 됩니다 자 창가 쪽 붙여볼게요 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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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자리 좌석이라는 뜻입니다 자리 주어 위 주어 위 그렇죠 한 번 더 주어 위 좋습니다 여러분 주어라고 하는 한자 좀 봐주세요 네 발음이 똑같이 주어라고 하는 안다라는 글자랑 되게 비슷하게 생겨죠 우리가 부수가 하나 더 붙었어요 여러분이 확인해 주셔야 돼요 네 다시 한 번 주어 위 그렇죠 그 다음 단어는요 오직이라는 뜻입니다 삼성 삼성이네요 몇 성으로 발음하죠 이성 삼성 가볼게요 주어 그렇죠 주어 한 번 더 주어 좋습니다 그 다음 단어는요 복도라는 뜻입니다 읽어볼까요 꾸어다 꾸어다 그렇죠 여러분 유오 발음 주의하셔야 돼요 꾸 하시면 안 되죠 꾸어다 그렇죠 한 번 더 꾸어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 그러면 이라는 뜻이죠 나 나 그러죠 여러분 사실 나 라는 글자가요 뜻이 되게 다양해요 저거라는 뜻도 있죠 여기서는 품사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라는 뜻이에요 자 한 번 더 나 나 좋아요 사성 잘 지켜주셔야 돼요 앞 이라고 하는 뜻이네요 지앤 한 번 더 지앤 다시 한 번 지앤 좋습니다 그 다음은요 사람을 셀 때 높임의 표현이죠 한 분 두 분 하는 표현이에요 way way 그렇죠 사성으로 way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단어 볼게요 확정시키다 정하다 라는 뜻이죠 사성으로 내려볼까요 띵 띵 그럼 이렇게 정한 거다 할 때 그 정하다예요 다시 한 번 띵 띵 그렇죠 여러분 사성 잘 내려주셔야 돼요 네 자 그러면은 오늘 대화하기 첫 번째 문장부터 가볼게요 창가 쪽 자리로 주실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보통 요렇게 부탁을 할 때는요 어 좀 번거롭겠지만 좀 부탁할게요 라는 뜻으로 마판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마판니 어 널 번거롭게 한다 굉장히 정중한 표현이 되겠어요 자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마판니 마판니 그렇죠 그 다음에 이어서 볼게요 능게 워 카우후더 조웨이 마 그렇죠 문장이 조금 길지만 우리 좀 쪼개서 볼까요 능게 워 주실 수 있을까요 저에게 주실 수 있나요 뭐를요 카우천후다 카우 기대다 카우후 창문 창문에 기댄 더 가 이제 붙었죠 창문에 기댄 자리 바로 창가 쪽 자리를 표현하는 거예요 카우천후다 그저 주어 위이라고 하는 좌석까지 붙였죠 물어보는 마 붙였어요 한 번 더 능게 워 카우후더 조웨이 마 좋아요 자 이제 붙여 볼게요 한 번 더 시작 마판니 능게 워 카우천후다 조웨이 마 그렇죠 한 번 더 시작 마판니 능게 워 카우천후다 조웨이 마 그렇죠 좋아요 자 보시면요 여러분 창가 쪽 자리라고 해서 카우천후다라는 걸 공부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복도 쪽 자리를 미리 선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리를 한 번 조금 변경해 볼까요 복도 쪽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읽어볼게요 복도는 꾸어다 자 그러면 복도 쪽으로 기댄 자리다라고 해서 그저 카우구어다다 좋아요 한 번 더 카우구어다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한 번 대체해서 표현을 해 볼까요 복도 쪽 자리로 주실 수 있나요 중국어로 가볼게요 시작 마판니 능게 워 카우구어다다 조웨이 마 좋아요 좋아요 다시 한 번만 가볼게요 시작 마판니 능게 워 카우구어다다 조웨이 마 오 좋아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앞쪽 자리로 좀 주실 수 있을까요라고 우리가 또 원하는 자리를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앞쪽이다라고 하는 거 표현해 볼게요 카우치 엔더 그렇죠 다시 한 번 카우치 엔더 카우치 엔더 자 그러면 이제 또 단어를 한 번 살짝 바꿔볼까요 앞쪽 자리로 주실 수 있나요 같이 가볼게요 시작 마판니 능게 워 카우치 엔더 조웨이 마 잘하셨어요 한 번 더 갈게요 시작 마판니 능게 워 카우치 엔더 조웨이 마 그렇죠 자 우리 원래 문장 한 번 더 가볼게요 창가 쪽 자리로 주실 수 있나요 시작 마판니 그죠 능게 워 카우치 엔더 조웨이 마 네 그랬더니 오 죄송한데 창가 쪽 자리는 없습니다 이미 벌써 끝났어요 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죄송합니다 자 부하오 이스 우리 요 표현을 이제 많이 알아요 그죠 부하오 이스 죄송합니다만 카우치 엔더 조웨이 그죠 창가 쪽 자리는 이징 메얼라 음 이미 없어요 이징 메얼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다시 가볼게요 죄송합니다 부하오 이스 그렇죠 카우치 엔더 조웨이 이징 메얼라 이미 없어요 여기까지 여러분 괜찮으실까요 자 a b 이어서 가봅니다 시작 마판니 능게 워 카우치 엔더 조웨이 마 샌자이 쥬여 카우구 다오다 그죠 오직 이것만 있어요 쥬여 썼어요 다시 한 번 샌자이 쥬여 카우구 다오다 다시 한 번 시작 샌자이 쥬여 카우구 다오다 좋아요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하는가요 어 그럼 앞쪽 자리는 있나요 창고 짜게 안고 싶었는데 창가 쪽 자리가 없대요 그럼 복도만 남았는데 그럼 이왕이면 앞에 해주세요 이거예요 자 그럼 앞쪽 자리는 있나요 그러면 이라는 뜻이 있었죠 나 있어요 없어요 요마요 그죠 있어요 없어요 요마요 카우치 엔더 조웨이 응 여러분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요마요 정반응 문형으로 물어봤어요 근데 뒤에다가 자꾸 나도 모르게 마가 튀어나와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자 요마요 물어보실 때는 뒤에다가 마 붙이면 안 되죠 그죠 자 고거 주의하시면 돼요 한 번 더 나 요마요 카우치 엔더 조웨이 요거를 여러분 우리가 좀 바꿀 수 있어요 그럼 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라면 그러면 이라고 하는 게 나머라는 게 있어요 똑같은 뜻인데요 두 글자로 표현하느냐 한 글자로 표현하느냐의 차이예요 어떤 중국인은 나머 하던데요 네 그렇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같은 뜻입니다 그럼 우리 한번 바꿔서 가볼게요 시작 나머 요마요 카우치 엔더 조웨이 다시 한번 시작 나머 요마요 카우치 엔더 조웨이 그렇죠 이렇게도 돼요 또는 있어요 없어요라고 이제 조금 이렇게 둥글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있나요라고 이렇게 바로 직설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겠죠 요마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자 정반응 문형이 아닌 마 음음 문을 써서 한번 물어볼게요 바꿔 볼까요 나 요 카우치 엔더 조웨이 마 그렇죠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시작 나 요 카우치 엔더 조웨이 마 어떤 게 더 편하세요 편한 곳으시면 돼요 좀 더 자연스러운 거고 따자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 중국어 김선영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요 택시를 탔어요 오늘의 상황은 택시입니다 단 한 명 같이 볼게요 기사님 거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네 자 우리가 지금 택시를 탄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목적지를 기사님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오늘의 상황 예시 그림과 같이 보실게요 기사님 트렁크 좀 열어주시겠어요 일단 우리가 짐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짐이 몇 개죠 네 두 개입니다 어 여기까지 얼마나 걸려요 라고 이제 짐을 싣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 대략 한 40분 정도요 지금 이 시간대가 좀 차가 막힙니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럼 내비게이션에 맞춰서 갑시다 라고 했네요 자 오늘의 상황 예시 보셨죠 중국어로 한번 표현해 볼 거예요 먼저 오늘의 단어 첫 번째는요 기사님 할 때 우리가 기사라고 하는 뜻이에요 가볼게요 슈후 다시 한번 슈후 그렇죠 다시 슈후 좋아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열다 라고 하는 거죠 트렁크 열어주세요 할 때 열다 카이 카이 그렇죠 그 다음 단어 트렁크라는 뜻인데 우리 차 트렁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차 트렁크가 뒤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호우 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가볼게요 호우 베이 샹 그렇죠 다시 한번 호우 베이 샹 다시 한번 호우 베이 샹 여러분 호우 하실 때 호우가 아니라 호우 발음하셔야 돼요 그죠 다시 한번 호우 베이 샹 트렁크 트렁크 호우 베이 샹 그렇죠 자 그 다음은요 짐이라고 하는 단어 한번 볼게요 싱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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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싱리 삼성 잘 살려주세요 싱리 그 다음 단어는요 둘이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숫자 2를 뜻할 때 2, 2, 3, 4 해요 그죠 R이라고도 하지만 언제 량이라고도 하나요 바로 뒤에 양사라고 하는 걸 붙일 때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나 밥 이 그릇 먹었어 이러지 않잖아요 두 그릇 먹었어 하죠 커피 이 잔 샀어 안 하죠 두 잔 샀어 이렇게 사는 단위 양사라는 애게 왔을 때는요 숫자 2를 량이라고 발음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량 잘 응용을 해볼게요 한번 더 량 둘 두라고 하죠 다시 량 좋습니다 그다음은요 뭐뭐까지라는 뜻으로 따오 그렇죠 따오 한 번 더 따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얼마나 얼마 동안 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좀 다소 단어가 길어요 우리 그죠 자 요거 가볼게요 두어 창 시 잔 그렇죠 얼마나 긴 시간 이라는 뜻이에요 한 번 더 두어 창 시 잔 그렇죠 다시 한 번 두어 창 시 잔 얼마나 두어 창 시 잔 중요하죠 택시 택시 탔을 때 얼마나 걸려요 이거 얼마나 많이 물어보겠어요 한 번 더 두어 창 시 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막다 또는 막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다시 한 번 두 글씨 잘 봐주세요 다시 한 번 두 그렇죠 자 그 다음은요 뭐뭐에 따라서 뭐뭐 대로 라고 하는 뜻이에요 안 안 그죠 한 번 더 안 자 이 단어 어떻게 활용되는지 살펴볼게요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입니다 따오 항 한 번 더 따오 항 따오 항 그렇죠 내비게이션 우리가 벌써 이제 이런 단어까지 쓰네요 한 번 더 따오 항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대화하기로 들어가 볼게요 기사님 트럭크 좀 열어주시겠어요 라고 물어볼 거예요 자 기사님 뭐라고 하죠 슬프 그죠 니는 카이 이샤 호베샹마 다시 한 번 갈게요 슬프 니는 카이 이샤 호베샹마 다시 한 번 갈게요 슬프 기사님 니는 카이 이샤 호베샹마 그렇죠 좋아요 다시 갈게요 슬프 니는 카이 이샤 호베샹마 그렇죠 트렁크 좀 열어주시겠어요 얼마나 이샤을 많이 써요 그죠 자 여기서 여러분 능 이라는 거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뭐죠 그이 그죠 자 그이 허락을 요구하죠 허가를 받으려고 자 그래서 허락과 허가의 의미 그이를 넣어도 됩니다 바꿔서 가볼게요 슬프 니는 카이 이샤 호베샹마 그렇죠 다시 슬프 니는 카이 이샤 호베샹마 다시 한 번 슬프 니는 카이 이샤 호베샹마 음 그랬더니 짐이 몇 개죠 라고 물어봤어요 니 요 지가 싱리 그렇죠 한 번 더 니 요 지가 싱리 지가 라고 하는 지 몇 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왔어요 니 요 지가 싱리 그렇죠 자 그럼 싱리라는 짐 대신에 캐리어가 몇 개니라고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캐리어는요 싱리 시앙 그렇죠 한 번 더 싱리 시앙 시앙이라고 하는 게 되게 자꾸 나오죠 여러분 시앙이 뭐냐면 함 상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행용 가방 상자 모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앙자가 또 들어갔어요 다시 한 번 싱리 시앙 똑같습니다 바꿔서 표현해 볼게요 니 요 지가 싱리 시앙 니 요 지가 싱리 시앙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어요 자 오늘 문자 다시 한 번 가볼게요 슬프 니는 카이 이샤 호베샹마 니 요 지가 싱리 네 그랬더니 두 개예요 요 량거 두 개 여러분 이게요 라고 우리 안 하잖아요 그렇죠 알거 하시는 거 아니고요 량거 그죠 다시 한 번 량거 량거 다시 갈게요 요 량거 그렇죠 그냥 여러분 물어봤을 때 량거 하셔도 돼요 또는 요 량거 그죠 요 라는 말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이 상황에서 그다음에 여기까지 얼마나 걸려요라고 이제 나의 목적지를 기사님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어디 어디까지라는 따오 써 볼게요. 다오 쟤 야오 두어 장 시지앤 그렇죠 다시 한 번 다오 쟤 야오 두어 장 시지앤 여기까지 얼마나 걸리죠 한 번 더 다오 쟤 야오 두어 장 시지앤 다시 한 번 갈게요 다오 쟤 야오 두어 장 시지앤 이렇게 물어봐도 되고 목적지를 내밀면서 여기까지 멀어요 안 멀어요 라고 물어봐도 돼요 자 여기서부터 멀어요 안 멀어요 자 멀다라고 하는 후에 앤 써 볼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라고 하는 리즐 그죠 멀어 안 멀어 위앤부위앤 좋습니다 다시 한 번 리즐 위앤부위앤 한 번 더 리즐 위앤부위앤 바꿔서 물어볼 수도 있겠죠 얼마나 걸려요 해도 되고 멀어요 안 멀어요 해도 되고 다시 한 번 리즐 위앤부위앤 좋아요 이렇게 물어봐도 돼요 자 다시 우리 돌아가 볼게요 짐이 두 개예요 멀 량 거 그렇죠 그 다음 다오 쟤 야오 두어 장 시지앤 좋아요 그랬더니 대략 40분 정도가 걸립니다 지금 이 시간대가 차가 막혀요 라고 기사님이 말씀하시는 상황이에요 자 대략 우리 이 단어는 많이 썼었죠 뭐 있어요 따가이 그러죠 따가이 40분 정도다 40분종 좋아요 여러분 환용이라는 건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분 동안이라고 하는 시간의 양을 나타내 줘요 자 그럼 40이라는 숫자를 써서 40분 동안 40분 정도요라는 뜻이죠 다시 읽어볼게요 따가이 40분종 그럼 대략 30분 정도요라고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럼 우린 뭐라고 하겠어요 30분종 그렇죠 바꿔서 다시 가볼까요 따가이 30분종 어 대략 30분 정도요 라고 할 때 어떤 기사님은 따가이 30분종 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분은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반 그 샤워슈 똑같은 30분을 읽히는 건데요 이번에는 반 시간이라는 의미로서 쓰기도 해요 자 반 시간의 의미로 30분 다시 한번 표현해 볼게요 반 그 샤워슈 그렇죠 다시 한번 반 그 샤워슈 바꿔서 가볼게요 따가이 반 그 샤워슈 조금 새롭죠 다시 한번 따가이 반 그 샤워슈 자 요렇게 삼사십 분 거리가 거일 수도 있고 좀 장거리를 우리가 택시를 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장거리를 탈 때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한 한 시간 반 정도라는 표현을 해 보도록 할게요 한 시간 반이라고 하는 건 또 요렇게 표현하네요 이그 반 샤워슈 그렇죠 다시 한번 이그 반 샤워슈 1.5 샤워슈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그 반 샤워슈 문장에 넣어볼까요 따가이 이그 반 샤워슈 대략 한 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다 되겠죠 좋아요 자 우리 원래 문장 다시 한번 가볼게요 따가이 40분종 네 그 다음에 이 시간대가 좀 막혀요 자 막히다라는 단어 우리 뭐 있었죠 두 그죠 자 두 써볼 거예요 자 지금 이 시간대가 읽어볼까요 센자 쩌그 시젠단 철 회유이쉐 두 그렇죠 다시 한번 센자 쩌그 시젠단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죠 철 회유이쉐 두 조금 막혀요. 차가 조금 막힐 거예요. 다시. 두 성도 살리세요. 묶어서 가볼게요. 다시 시작. 현재 제가 시간 단. 그렇죠. 좋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 중국어 김선영입니다. 오늘의 단어명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음식은 입에 맞으시나요? 자 오늘의 상황은요 여러분 식사에다가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식사를 대접하는 상황인데요. 자 식사를 대접할 때 이제 장소에 따라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죠. 오늘의 상황은요 이제 식당에다가 이제 자리를 마련을 해서 대접을 하는 상황인 거예요. 상황 예시 한번 같이 보실게요. 오늘은 제가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뭐가 먹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상황이죠. 보통 우리가 대접을 하는 입장에서. 뭐 먹고 싶은지 생각해 우리가 이런 말을 해요. 그렇죠. 그 상황이에요. 그랬더니 저는 한국 요리 좋아해요라고 해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한국 요리를 좋아한다는 거 대신에 우리가 다양한 단어를 또 바꿔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상황이 이제 여기서 잠깐 멈췄다가 그래서 상황이 이제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음식까지 다 주문한 상황이에요. 한국 요리를 음식은 입에 맞으시나요라고 이제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거 정말 맛있네요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래서 제 입맛에 맞아요. 그랬더니 너무 잘 됐어요. 더 드세요라고 하는 상황. 오늘 정말 많이 먹었어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모여요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의 상황 예시 여러분 사진 함께 같이 보시고요. 이러한 상황인 거예요. 오늘 필요한 단어 먼저 살펴볼 거예요. 자 첫 번째 단어부터 볼게요. 잘. 자 이 잘이 뭐냐면 잘 먹었다 잘 지내 뭐 시험 잘 봐 할 때 우리가 잘이라는 말을 엄청 많이 써요. 그죠. 그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하얼 algoahu 하얼라고 하는 조타의 형용사를요. 두 번 표현한 뜻이었어요. 자 형용사 중첩이라고 하죠. 강조의 표현입니다. 조를 두 번 한 거예요. 그래서 잘. 아주 잘 뜻입니다. 한 번 더. 하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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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얼. 그죠. 두 번째 꺼가 형조가 되게 특이하죠. 발음도 특이하고요 그죠 자 형용사 중첩을 할 땐 두 번째 거가 일성 성조로 발음을 해요 자 다시 한 번 하하 여기다 체크해 놓으세요 두 번째 거 일성 다시 한 번 하하 요거 이제 입에 붙이셔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환차. 그렇죠 다시 한 번 환차. 다시 한 번 환차. 그렇죠 여러분 그냥 차이라고만 표현을 해도 되지만 두 음절로 우리 어떻게 표현해요. 환차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입에 맞다라는 뜻입니다 삼성과 삼성이 만났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성삼성으로 발음하죠 같이 가 볼게요 그컬 그렇죠 한 번 더 그컬 한 번 더 그컬 입에 맞다 자 이 단어까지 괜찮으시죠 그 다음입니다 자 그 다음 단어는요 특히 라고 하는 뜻이네요 같이 읽어보죠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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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특별 여러분 이 표현은 뭐냐면요 정도 부사죠 특히나 아주 진짜 정말 자 이런 모든 정도 부사를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이 특히를 대신할 수 있는 여러 단어 같이 한 번 살펴볼 거예요 한 번 더 특별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맛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자주 보죠 한 번 더好吃 한 번 더好吃 맛좋다 다시 한 번好吃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는요 맞다 어울리다 라는 뜻입니다 오 이거 내 입맛에 맞는데 할 때 맞다 라는 뜻이에요 읽어보죠 흐 흐 한 번 더 흐 좋아요 자 그 다음은요 맛이라는 뜻이에요 거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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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다시 한 번 거웨이 맛 맛이 좋다 할 때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음번 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샤츠 여러분 요거 츠 발음 주의해 주셔야 되죠 이 발음을 여러분 치 하시면 안 돼요 다시 한 번 샤츠 그렇죠 다시 샤츠 좋습니다 그 다음은요 기회라고 하는 뜻이네요 지효이 호이 발음 주의해 주세요 지효이 웨이 발음 한 번 더 지효이 지효이 좋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단어예요 모이다 라는 뜻이죠 여러분 저 병음을 보면서 한 번 발음을 해보세요 우리 저거 어떻게 발음해요 여러분 쭈 하실 거예요 음 안 돼요 어떻게 발음해야 돼요 쥐 그렇죠 우리 눈에 지금 땡땡이 발음 안 보이죠 입모양 모아주세요 쥐 그렇죠 모이다 한 번 더 쥐 쥐 쥐 자 요 발음을 여러분 쥐와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죠 한 번 더 쥐 음 좋습니다 모이다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문장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제가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문장이죠 자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살펴보죠 쥔티엔 워야 진이 출판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칭 이거 봐주세요 A에게 B를 청하다 이 뜻이에요 너에게 밥 먹는 걸 청한다 칭 니 출판 이 덩어리 자체를 여러분 아예 통으로 외워두세요 요거는요 진짜 우리 영화 볼 때도 또는 드라마 볼 때도 진짜 많이 나오죠 일상에서 정말 많이 쓰는 말 내가 밥 사줄게 이 뜻이에요 칭 니 출판 그렇죠 자 이제 문장으로 다시 한번 갈게요 칭 티엔 워야 진이 출판 오늘 내가 밥 사줄게 그죠 다시 한번 칭 티엔 워야 진이 출판 네 식사 대접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렇게 또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칭 니 출판 요거 꼭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A에게 B를 청하다 자 그 다음 문장이죠 뭐 먹고 싶은지 생각해보세요 라고 하는 뜻인데 잘 생각 좀 해봐 한번 잘 생각해봐 이 뜻이에요 자 여러분 잘이라고 하는 거 우리 뭐 있었죠 하오 하올 그죠 형용사 하올을 두 번 얘기한 형용사 중첩이에요 여러분 형용사 두 번 얘기할 때는 강조예요 그래서 아주 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시앙이 시앙이 나왔네요 시앙 하면 뭐예요 생각하다라는 동사입니다 동사도 두 번 얘기했죠 동사 중첩은 형용사 중첩처럼 강조가 아니라요 가벼운 말투 부드러운 뉘앙스를 전달을 해요 그래서 한번 동사하다 한번 생각해보다 우리가 요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주 잘 한번 생각해봐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이 뜻이에요 자 그럼 뭘 생각하느냐 칠 센 뭐 뭐 먹을지를 잘 생각해보세요 이 뜻이죠 자 그럼 이제 이 문장을 하나하나 쪼개봤으니까 묶어서 읽어볼게요 그렇죠 좋아요 다시 한번 뭐 먹을지 잘 생각해보세요 네 좋습니다 자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읽어볼게요 그렇죠 이 문장을 사실 여러분 다른 단어로도 대체가 가능합니다 다음 문장은요 요거에요 다소 길지만 반복되는 단어가 많아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먹고 싶은 거 먹어 네가 먹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거 먹어 이 뜻이에요 자 이 문장은요 굉장히 우리가 다양하게 표현이 가능한데요 여기다가 출 대신에 다른 동사도 돼요 먹고 싶은 거 먹어 해도 되고 네 마시고 싶은 거 맞아 네 말하고 싶은 거 말해 네 듣고 싶은 거 들어 등등등 다 대체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표현은요 출 라는 동사를 넣어서 먹고 싶은 거 먹어 이렇게 쓰고 있어요 샹 동사샷머 지우 동사샷머 이 구조에요 자 그러면 우리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좋습니다 한 번 더 네 이것도 되게 많이 쓰여요 자 그럼 이제 이 문장을 대체해서 가볼게요 네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둘 중에 여러분 조금 더 편한 거 쓰시면 되겠네요 네 상황에 맞게 잘 써보세요 다음 문장 넘어갈게요 저는 한국 요리 좋아해요 자 여러분 한국 요리 한 번 가보도록 하죠 좋아하다 뭐 있었죠? 시환 좋습니다 워 시환 치 한구어 찰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요리 뭐라고 해요? 찰 그렇죠 그래서 한국 요리 한구어 찰 다시 한 번 워 시환 치 한구어 찰 여러분 차이라는 단어 대신에 요리 또 다른 단어가 하나가 더 있어요 한 번 같이 볼게요 랄리 한 번 더 랄리 그럼 한국 요리 뭐라고 하겠어요 한국 랄리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차이 대신에 랄리 넣어서 문장 다르게 한 번 표현해 볼까요 시작 워 시환 치 한구어 찰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그죠? 우리 원래 문장 한 번 더 갈게요 워 시환 치 한구어 찰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겠고 그죠? 그럼 여러분 중국 요리는 뭐라고 할까요? 중국어 찰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저는 중국 요리 좋아해요 중국어로 가볼게요 시작 워 시환 치 중국어 찰 또는요 워 시환 치 중국어 랄리 그렇죠 이렇게도 표현이 되겠네요 자자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 중국어 김선영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벌써 비즈니스 마지막 강의네요 마지막 강의 단어명 같이 보실까요? 내일 바로 계약하시죠 자 역시 마지막 강의답게 마지막은 보다? 계약이죠 자 오늘의 상황 예시 같이 보실까요? 계약 체결입니다 자 아무래도 계약 체결할 때는 이제 확실히 하다 보니까 말이 조금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갑자기 한 사람이 세 문장이 납니다 여러분 한번 내용 볼까요? 이것은 계약서 초안인데 계약 내용을 자세히 보세요 계약서상의 의견이 불일치한 곳이 있나요? 만약에 무슨 문제 있으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자 이거를 한 사람이 다 말을 할 거예요 자 이 부분 오늘 어떻게 표현하는지 꼼꼼히 한번 살펴볼게요 그 다음에 그랬더니 이제 훑어봤어요 어 없습니다 내일 바로 계약하시죠 자 이렇게 해서 내일이 된 거예요 자 내일 자 이것은 계약서의 중문본과 영문본입니다 각각 한 부씩 잘 보관하도록 합시다 자 이제 하나씩 나왔어요 그 다음 이번에 귀사와 거래를 할 수 있게 돼서 기쁩니다 하고 이제 답변을 했더니 아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합작이 순조롭게 성공하길 바랍니다 아 마지막 인사답죠 자 이렇게 또 마무리하는 인사까지 오늘 같이 공부를 해보실게요 자 오늘 필요한 필수 단어들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의 단어 첫 번째는요 계약입니다 그렇죠 다시 좋습니다 두 번째는요 의견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다시 한번 자 그 다음은요 불일치라는 단어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죠 비슷하지 않아요 한국어랑 되게 비슷하게 들리죠 다시 불일치 아니에요 다시 한번 자 그 다음은요 즉시 신속히라고 하는 뜻이죠 그죠 여러분 운모 이가 항상 발음 실수할 때 우리가 굉장히 많죠 지시 그죠 하나는 이 발음 하나는 으 발음 다시 한번 지시 신속히 지시 좋아요 그 다음 지적하다 라고 하는 뜻이죠 지추 지추 그죠 다 건설은 발음 힘들어요 지추 다시 한번 지추 지적하다 지추 그죠 자 그 다음에 서명하다 라는 뜻입니다 친일 그렇죠 친일 유일 발음 주의하세요 입 동그랗게 모아야 되죠 친일 친일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관하다 라는 뜻으로 파오춘 춘 발음 주의하세요 파오춘 그죠 지에다가 우원 발음이죠 파오춘 파오춘 그렇죠 그 다음에 할 수 있다 능고 능고 좋아요 한번 더 능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합작 이라는 뜻으로 협조 협조 한번 더 협조 좋아요 그 다음에 원만한 성공 이라는 뜻이죠 완만成功 이것도 또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 비슷하게 들리죠 한번 더 완만成功 완만成功 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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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주세요 라고 할 거니까 우리 뭐 붙여야 돼요? 그렇죠. 뭐뭐 해 주세요. 칭 붙였죠. 자세히 봐주세요. 자세히 좀 봐주세요. 자 왜요? 뭐를요? 개항 내용을요. 자세히 좀 봐주세요. 한 번 더. 칭 지시 칸 칸 칸 칸 그렇죠. 다시 한 번 갈게요. 첫 번째부터 음 좋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어서 계속 말을 하죠. 계약서 상에 의견이 불일치한 곳이 있나요? 라고 물어봐요. 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로 물어볼 거예요. 좀 둥그러운 말투죠. 여메요? 있어요? 없어요? 여메요? 그렇죠. 뭐가요? 의견이 불일치한 곳이 있나요? 없나요?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천천히 읽어 볼게요. 그 통상 계약서 상에 그죠? 여메요? 있어요? 없어요? 뭐가요? 의견이 불일치한 곳이 그렇죠? 다시 한 번. 그쵸? 다시 한 번. 그쵸? 다시 한 번. 있으면요? 바로 말씀해 주세요. 자 만약에 라고 하는 표현 보이죠? 루구어. 그쵸? 그쵸? 만약에 여우 쉬머 웬티. 무슨 문제가 있다면 즉시 알려주세요. 역시 또 주세요. 징. 붙였어요. 같이 읽어 볼게요. 루구어 여우 쉬머 웬티. 칭지시 주추. 음 그렇죠. 다시. 칭지시 주추. 지시. 신속히. 주추. 지적하다. 그쵸? 다시 한 번. 칭지시 주추. 바로 말씀해 주세요. 자 문장 다시 갈게요. 루구어 여우 쉬머 웬티. 칭지시 주추. 좋아요. 자 이제 이 문장 다시 가볼까요? 허통상 여메요? 의견 부일치의 데이팡. 루구어 여우 쉬머 웬티. 칭지시 주추. 음 그랬더니요. 없어요. 내일 바로 계약하십시다. 내일 계약하시죠? 없습니다. 그래요. 좋아요. 그 다음. 링티안 쥐오 친뷰바. 오마 합시다. 자 이런 뉘앙스는 바 붙였죠? 한 번 더. 그래요. 링티안 쥐오 친뷰바. 내일 바로 계약합시다. 바로 쥐오 붙였어요. 한 번 더. 그래요. 링티안 쥐오 친뷰바. 자 그래서 내일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준비가 됐어요. 이것은 계약서의 중문본과 영문본입니다. 라고 표현하죠. 즈시 허통의 중문본과 영문본. 좋아요. 이건 어렵지 않죠? 다시. 즈시 허통의 중문본과 영문본. 그 다음에 각각 한 번씩 잘 보관하도록 합시다. 이 문장을 중국어로 어떻게 표현하나 봤더니.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량분. 그죠? 이스량분. 똑같은 형식이 이제 두부가 있어요. 다시 이스량분. 칭. 뭐뭐 합시다. 그죠? 해주세요. 보증하오. 잘 보관해주세요. 자 한 번 더. 이스량분. 칭 보증하오. 한 문장 전체로 다시 갈게요. 시작. 자. 즈시 허통의 중문본과 영문본. 그죠? 그 다음 이스량분. 칭 보증하오. 좋아요. 자 조금 더 자연스럽게 저랑 같이 읽어보실게요. 여러분 준비되셨죠? 시작. 즈시 허통의 중문본과 영문본. 이스량분. 칭 보증하오. 좋아요. 자 그랬더니. 이번에 귀사와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쁩니다. 라고 이제 인사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 즈시. 그죠? 능고 할 수 있다. 뭐를요? 기사와 합작할 수 있게 되어서. 한 번 더. 즈시. 능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합작이 순조롭게 성공하길 바랍니다. 자 바랍니다 할 땐 우리가 항상 주 라는 거를 표현을 하죠. 워만더허조. 그죠? 완만천공. 워만난 성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다시 갈게요. 주 워만더허조. 완만천공. 주 워만더허조. 완만천공. 좋습니다. 자 이 문장 다시 가죠. 자 이렇게 내용이 마무리가 됐어요. 자 지금 우리가 배웠던 문장들을 한 번 복습을 한 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A가 이렇게 길게 얘기했어요. 자 천천히 저랑 가볼게요. 천천히 갈 거예요. 시작.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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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네요. 아무래도 우리가 성조 연습할 때 여러분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자 위에다가 여러분이 성조를 조금 더 적어두고 그 성조 표기를 보면서 하는 연습을 권장드립니다.